요즘 애플TV에서 공개한 파친코가 연일 화제입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를 따뜻하게 담아낸 파친코는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전쟁과 평화, 사랑과 이별, 승리와 심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연대기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세대와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뜨거운 울림을 선사할 2022년 최고의 작품 파친코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 및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며 전세계 및 평단으로부터 만장일치 호평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대표 월간 잡지인 롤링스톤은 파친코는 예술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주제를 다룬다. 원작의 촘촘함과 영상물 특유의 장점이 완벽하게 결합된 가족 대서사시 어워즈와치는 전세계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헌사 윤여정은 이민자들의 회복력에 대한 방대한 서사를 숨막히는 연기력으로 그린다. 더 플레이리스트는 2022년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 누리꾼들은 역사를 왜곡한 반일 드라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도서를 원작으로 한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조선 땅의 조선인들, 일본에서 살아남은 자이니치가 겪은 핍박의 연대기를 본격적으로 그렸습니다. 첫 장면부터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자막이 등장하는데 이는 강제 식민지배를 부정해온 일본의 태도와 대치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한 일본 누리꾼은 해당 드라마 주인공 선자가 일본 침략에 의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났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침략이라니 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식민지 시절 파친코는 애플TV 플러스를 통해 일본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꾼은 파친코 작품이 일본에서 발표됐다면 엉터리임을 들켰을 것 애플이 불매 운동을 두려워해서 방영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멸시와 차별을 견뎌내야 했던 제1조선인의 삶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평가 또한 일본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이 새로운 반일 드라마를 세계에 전송했다며 스탑재패니지에이트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일본인 혐오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파친코에 출연한 미국 배우가 한국의 거짓말에 속아 출연을 결정했다는 억지 주장은 물론 해당 배우가 SNS에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며 홍보글을 올리자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파친코 작가가 북한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했다는 우머를 퍼뜨리고 파친코에 호평을 보낸 해외 매체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친코 제작진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담아내기 위해 마음명에 달하는 역사학자, 관동대 지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왜곡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파친코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이 인물들의 삶과 감정이 이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탄탄히 구축하는 데 신경을 쓴 작품이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딱딱한 역사책 한 건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시절 조선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의 반발에도 파친코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친코가 한국 드라마로서 오징어 게임의 흥행신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만장일치 유니니미디 유니니미디 역사를 왜곡하다 디스토트 히스트리 디스토트 히스트리 식민지 시절 콜러니얼 피리엔드 콜러니얼 피리엔드 동영상 팥 블롫 이 koń 이 FE 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